남북경협주라든지 이런 북미정상회담에 시장이 쏠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될 만한 경제적인 대내적인 이슈가 또 뭐 하나가 있냐면 바로 사도와나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나 여행주를 빼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화장품주 쪽에서 대형주라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도와나 이슈가 터지면서 1년 내내 조정을 받기도 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사드와나 이슈가 있고 또 다시금 한중의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또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 또 한중정상회담 이러한 대내적인 이슈로 앞으로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해소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속도라고 한다면 완화보다는 해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좀 길게 좀 펼쳐놔봤습니다. 2016년 4월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2018년 약 4년 3, 4년간 굉장히 그러니까 2, 3년이죠. 2, 3년간 굉장히 강한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금 올라오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34만 7천원대를 지금 기락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매몰대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매몰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매몰대를 4월 초부터 현재까지 지금 소화하고 있다. 소화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고점으로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33만 5천에서 34만 6천 5백원 지금 가격대에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 그럼 목표가를 얼마로 잡냐. 그러면 저는 40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 2차 목표가는 42만 5천원대로 좀 잡아보는 전략을 취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만약에 얼마 이탈하면 이거를 놔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 32만 5천원을 이탈을 하면 어느 정도 현금화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32만 5천원이라는 게 왜 나왔냐라고 한다면 지난 4월 12일날 좀 은봉이 나왔었죠. 강한 은봉이 나왔었는데 이때 흐름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32만 7천원대가 이탈이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일 수도 있고 또 손절 물량일 수도 있고 이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재차 이 포인트를 다시금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때보다 더 과한 하락이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2만 5천원을 좀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